진짜 좋은거 같다 검은사마 모바일 나는 게임머다라고 어플이 있거든요 나는 게임머다 돈 진짜 많이 썼네 새걸피 카드 그런지 나는 게임머다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는 게임머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돈 그 게임에 얼마나 썼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구매하다보면 얼마 썼는지 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한번 이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썼는 돈을 한번 확인해보면 뭐야 아 100만원이네 100만원 썼어? 이건 뭐고 아 총게임 결제금액이네 내가 100만원 썼구나 그래 근데 좀 이상하더라 진짜 맛있었네 돈 100만원에서 그때 그때 악세 팔아가지고 20만원 페이팩 했으니까 86만원 썼네 86만원 악세 다 팔았거든 그때 악세 팔게 잘했다 86만원이면 대충 대충 지금 몇 개월째야? 검은사막이 나오고 상렬달이 나왔으니까 6개월 동안 했네 한 달에 12만원씩 썼네 음 아 그때 11만원짜리 은하 패키지 산게 너무 컸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80맞는데 어 나 한 90만원 정도로 알았는데 100만원이네 이제 과금 하지 말아야겠다 어 나는 게이모다 이거 참 좋은거 같애 악세 팔았기 때문에 86만원 정도 썼네 그러면 나는 게이모다 이거 딱 좋네 자기가 얼마 센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70억 결제 아니 700억 아닌가? 어